지원이 A의 21입니다. 네. 자, 알파벳 불러주세요. P.I.G. 뭐라고요? P.I.G. P? 아니, B.I.G. 아, B야? 얘는 뭐야? 얘는 뭐야? B. 얘는. B여. 그래서 알파벳이 뭐라고요? D.I.G. D.I.G. 가. 모여서 내는 소리는 뭐던가요? P.I.G. 응? P.I.G. P.I.G.가? 어, 그럼 하나씩 소리. 어, D. D는 뭐? D. D가 D 소리냅니까? 아, D가 P 소리를 내요? 아, P. 아니, 뭐 어때? D. D. 홀자 이름이 D니까 당연히 D 소리날 거고. I는? I는? D. D. 응. D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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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D. 응, 이제 한참 동안 안 와가지고 다 까먹었죠. D. 안 까먹었어요? 응. D.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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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G.래요? D.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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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G.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 g? 합쳐서 D D는 항상 I는 I E O I E O 중에서 E G는 G는 G 너 뭐가 힘들어? 소리 두개 갖고 있잖아요 G G G 아니었어요? 그지같은 G랑 그지 중에서 그지중에서 뭐 그래서 합쳐서 D D 소리 D D 쓰기 D E I 아니 I I 다음에 G 소리 D 뭐라고요? DIG D 계속해서 알파벳 T F F F I U I N F 또 그새 이제 또 까먹기 시작합니다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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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T T T 이 글자 이름 뭐라고? F 자꾸 T라네 T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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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자 이름이 F고, F가 무슨 소리네요? F는 소리 내지 않나요? 아,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핀. 핀이 아니고 F이기 때문에 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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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이 아니고 핀. 핀이 아니고 입술을 붙이지 않습니다. 윗니가 아래 입술을 스칩니다. 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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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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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핀. 핀. 쓰기. 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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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비 비 뭐여서 뭔가 바꿀거 같은데 비 비 하나씩 비 비 이 기 합쳐서 빅 빅 비는 항상 르 i는 i i i g는 그 그 그래서 합쳐서 아 그 그 이 비 비 비 비 소리 비 비 쓰기 비 비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그 그 그러니까 그 그 그 그 알파벳 L.I.P L.I.P 모여서 모여서 그렇지 잠깐만요 왜 이래 L.I.P 뭐라고요 L.I.P 그래서 하나씩 L.I.P P가 P 소리되면 P 합쳐서 L.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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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프 울프야 L.I.P 소리 뭐라고요 L.I.P 잠깐만요 L.I.P